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의 생산공장 캐니컬 새차용품 생산공장인 파이어블의 장진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진혁입니다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좀 뽑아가지고 오늘의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뭐 쿠시갈빌 또 했나 그러니까 파이어블하고 바인더 회사에 간단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하고 창업 계기가 어떻게 되실지가 궁금합니다 어 뭐 저 뭐 간단하게 질문이 많은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4월달에 파이어블이라는 회사를 런칭을 했는데 계기는 제가 이제 세차를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근데 샴푸를 하나 샀는데 금액이 너무 비싼거에요 아 그쵸 아니 사람이 하는 것보다 차가 더 비싼거 이거 이해가 안된다 분명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아 시작하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해보자 그래서 바인더 제품이 그럼 나왔겠네요 아니요 파이어블이 뭐 저 나왔구요 아 좀 저렴한 제품들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조금 더 이제 큰 이제 이제 시장에도 들어가고 어 요런 제품들을 또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한번 공급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아 그분의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궁금한게 그러면 파이어블의 예정이 많이 가세요? 바인더의 예정이 많이 가세요? 아 요즘 저희 일단은 저희도 쇼핑몰을 하다보면은 파이어블보다는 소비자들이 바인더를 더 많이 잘 찾아주세요 그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파이어블를 또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또 네 그렇죠 유튜브에서 저희도 이제 구독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다보니까 파이어블을 하세요? 바인더를 하세요? 하면 바인더 많이 하세요 그런거 같습니다 아 느끼기도 진짜 예 예전에 이제 디테일링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발달하기 전에는 카페 활동 하시던 분들은 파이어블를 당연히 하시는데 요즘 세대분들은 파이어블보다는 또 바인더를 더 좋아하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구요 아무래도 가격대인 접근성이라던지 이런걸 봤을때 아무래도 이제 바인더 가격이 좋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 바인더를 선택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더 많이 나가는게 또 좋은거잖아 더 많이 써보고 사람들이 파이어블리다 바인더나 대표님 입장에서 다 이쁜 내 새끼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거는 파인더... 아 파인더래요? 파인더라고 바인더는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서 조금 회사를 저희가 아까 낮에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두 분이거는 회사 규모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국내 최대다 하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세초용품에서 국내 최대 면은 어느정도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거 같아요 회사 규모나 뭐... 저희가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 한 한 5천말정도? 20리터짜리 5천말? 만들 수 있는 정도 개판됩니다 20리터 이런 말통이 5천말정도? 5천말정도? 하루만에 나옵니까? 직원들이 주관하지 않을까요? 그쵸 케미컬 개발을 대표님 직접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세정제 쪽 샴푸 쪽 이렇게 해서 어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구요 네네 저는 이제 코팅제 유성 쪽 아까 오늘 저희가 그 직접 케미컬을 제조를 해봤는데 대표님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 분은 모르셨어요? 세정제 누구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고 가시더라구요 그럼 이 바인더 제품하고 파이어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그 해외로 수출할 때 어느 나라가 좀... 제일 많이 판매를 하시나요? 벨트 3를 뽑아보자면은 네... 어... 폴란드 쪽이 좀... 폴란드요? 네 폴란드 폴란드가 많이 나가고 이제 각국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네네 폴란드는 이제 코팅제 쪽 아... 이제 개미컬 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는 코스메틱이라고 하더라구요 네네 근데 그런 뷰는 이제 그... 호주 쪽 아... 폴란드가 새로 이제 새로 이제 나와서 이제 그분 이제 물건 곧 받을 건데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해외 반응들은 어떤가요? 좀 어떻게 반응이 좋나요? 실제로 바인더는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구요 네네 파이어블은 일단 뭐 이번에 저희 이제 골수팬들이 좀 있습니다 아... 이제 뭐 타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네 뭐 꾸준하게 파이어블은 일단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잘되는 이렇게 국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국내 케미컬들이 해외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 파이어블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다라는 아무래도 고객들하고의 소통 아... 제가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네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해외로 갈 수 없지만 그렇죠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외 출장을 보통 한 번 갈 때 두 달씩 일자가 잡습니다 아... 그래서 소비자들하고의 소통이 아... 조금 사람들한테 이제 좀 친근감이 있지 않느냐 아... 라고 봐주네요 아... 근데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실제로 그 이제 뭐 디테일링 뭐 카페에서도 직접 이제 대표님 아이디로 댓글 남기고서 글도 쓰시고 막 하세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직접 해외까지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네요 네 제가 뭐 댓글 남길 때 제일 많이 써본 게 한 400개 밤에 새벽에도 사람들 일단은 좋아해요 아... 그쵸 관심을 이제 또 근데 제가 타이핑이 늦거든요 아... 엄청 힘들어요 네 근데 최근에 한 번도 최근에 공동구매 한 번 했는데 댓글 댓글을 못 단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너무 바쁘신데 근데 내가 조금 미안해요 아... 또 안하나요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쓰나요 뭐 이런 거 하다가 누구나 해주고 누구나 안해주고 사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조금 마음은... 근데 사실 제가 뭐 시간만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네 사실 조금 많이 바빠서 아... 다 못하는 거 이번 기회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어차피 그 대표님이 이제 뭐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매번 타이핑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없고 파이어볼 유튜브 채널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파이어볼 유튜브 채널에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좀 더 네 좀 더 대표님이 편하고 이제 그 질문 받아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면 또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을 안 하고 네네 마케팅 쪽으로만 있다면 아 그쵸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마케팅 보다도 실제로는 제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조금 타이밍을 좀 놓친 그것도 좀 있지 않나 아 앞으로 뭐 시간 되실 때만이라도 한번 해주시려면 네네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통이 있었네요 이제 해외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셀프 세차 시장이 지금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세차 문화도 많이 바뀌고 네 세차 장들의 형태도 바뀌고 앞으로 우리나라 셀프 세차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어...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업계에서 좀 이제 계시니까 앞으로 5년 뒤에 남아 우리 시장이 이럴 것이다 딱 이런... 그런 것보다는 네네 어... 우리가 일단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네네 이제 다른 대답이에요 아... 지금 대답은 네네 이게 소비자가 오늘 이게 어떻다 내일 저게 어떻다 이래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가는데 항상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추자 이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략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아... 아... 소비자의 마음이 변하면 파이어블의 마음도 변해서 이제 맞추고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맞추신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저희는 제조원에 대한 입장인거고요 인플루언스들 또 이제 사열람처럼 이렇게 유명한 이제 컨텐츠를 이제 운영하신 분들하고 어... 그런 분들은 사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될 방향은 그쪽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어... 어떤게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쓰고 네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보다는 아... 이 제품은 아... 이런 특성이 있는가 이야... 이해를 해주시는 거를 조금 바라는게 있어요 네 왜냐면 외국은 한국은 야... 이래서 안 좋아 이 제품 아... 맞아요 이런게 많거든요 사실 저희는 파이어블은 국내보다도 해외로 런칭하는 데는 해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런칭을 먼저 하는게 아닙니다 네 외국에 먼저 반응을 보고 우리가 국내를 런칭을 하는게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스타일이 어... 사실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같아서 아... 맞습니다 네 좋다 안 좋다 이게 완전히 딱 갈려져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있잖아요 진짜 샘플팟 그렇게 이상한걸 던져줘도 야... 이거 뭐지? 아... 이런거 처음 느끼는데 이런 느낌 아... 네네 뭐... 예를 들어 장사는 좀 생기고 이런데 얘의 장단점을 딱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근데 이제 한국은 아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런게 너무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제 항상 좋은 걸 만들 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딱 스타일을 보고 아... 요런 피드백들이 오고 국내에 샘플을 주기보다는 외국에 샘플을 줘서 피드백을 받고 국내에 좀 도입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국내에는 런칭 안됐지만 외국에 런칭된 제품들이 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 말씀이 되게 이게 제가 되게 공감되는 게 저희랑 거래하고 있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탕월업체 클린이라는 것도 해외로 먼저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한국에 이제 출신했는데 그렇게 이제 똑같이 말씀처럼 욕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너무 참 지금 미국 거의 전역에 다 깔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계속 이제 거래하고 싶고 한데 국... 국내에다가 줄 물량을 이제 거의 없다 이거예요 음... 해외에서 이미 너무 많이 찾고 계시고 네... 국내에서는 내놔도 좋다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게 좀 강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을 결국에는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세차 시장이 많이 발달하면서 네... 이쪽 시장에 취직하고 싶은 청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 많아졌다 진짜 많아졌어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보통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 손세차 디테일링 샵으로 먼저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세차용품 회사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이제 젊은 청년들을 봤을 때 어떤 조건이 좋을까요? 입사하려면은 세차용품 쪽에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케미칼에 대해서 많이 알면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매하는 이제 업체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업체들인거죠 네... 이제 오토학스, N공구, 뭐... 자알람 이런거는 당연히 이제 케미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네... 이제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는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제품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화학과 나오면 아무래도 좋죠 화학과... 그러고도 이제 덩치가 좀 크고 이제 현장에서... 현장에서... 네... 그리고 뭐... 마케팅 쪽은 당연히 이제 자동차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글을 잘 적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딩이라든지 시스팅이라든지 일반 소비자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면 아무래도 뭐... 더 좋지 않을까... 아... 화학과... 아무래도 제조공장이다 보니까 또... 네... 저희 공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유통업체하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화학과를 나오든 뭐... 자동차가로 나오든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네네...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 새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이 바라보시기에 이쪽 시장에서 보통... 사회초년생이 이제 화학과를 나오고... 네... 이제 자동차도 새차도 좀 좋아하는 사람에... 네... 이쪽 시장에서 연봉 평균 초봉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저희는...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일단 3천 초반... 와... 쎄네요... 쎄만진 잘 모르겠습니다... 쎄지 않는가요? 그래도 초년생이면은 아닌가요? 어... 어... 만약에 파이어볼이나 바인더 제품 중에... 이 제품은 진짜 내가 국내 1등 제품이다 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내가... 최고다... 대한민국 최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좋습니다 네... 일단... 파이어볼에서는... 음... 저는... 타이어를 좋아합니다 아... 타이어 드레시 타이어 중에서도... 사틴을 좋아합니다 사틴 오... 10년... 1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우... 멀리가네... 네... 멀리가네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유몰도 잘 몰랐어요 아... 그렇죠 자유몰을 제가... 제 주위에서는... 네... 자유몰을 쓰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자유몰에... 콩쿠르가 48만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티타늄이... 한 30 몇 만원 했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 이제 국내에 있는... 국내 이제 브랜드도 이제... 어... 불수원을 썼었거든요 네... 샴푸는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좀... 제일 불만한 사항이 있었던 게... 타이어... 아... 바르고 나면... 반짝거리는데... 네네... 잠시 돌아서면...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불수원에서 나온 타이어 광택제는 다 샀어요... 아... 뿌리는 거... 스프레이형... 뭐... 오래간다... 뭐... 폼용... 여러 가지 샀는데... 일단... 하루 지나서... 반짝거리는 걸 못 봤어요... 아... 그때 당시... 네... 15년 전에...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케미컬을 만들면... 진짜... 무조건... 무조건... 빤딱거림이... 그쵸... 네... 2주도 가야 된다... 그래서... 타이어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짝거리는 게 중요하지... 튀는 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아... 맞아요... 저도... 맞아요... 맞아요... 튀면... 좀 튀면 어떻습니까... 닦으면 되지... 안 지아지는 것도 아닌데... 닦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자꾸 손이 가고... 또 사야 되고... 또... 이게... 너무...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아...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한번 바르면... 일단... 무조건... 부르면... 가야 된다... 아... 그래서 만든 제품이고요... 아... 그리고 중성 프리워시는... 제가 오늘 사실 이제... 뭐... 사님들 두 분 오셨지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바인더 프리워시... 저희가 이제... 뭐... 알칼리 프리워시도 있고... 저희는 두 개 다 있습니다... 네... 알칼리와... 중성...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골자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케미칼은... 아무리 순해도... 어떻든... 좋은 건 없다... 좋은 건 일단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장갑 끼신 분도 있지만... 장갑 안 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샴푸 할 때도 그냥 손 넣어가지고 하고...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네... 이제 저도 이제 장갑 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순한... 상태에서... 그 정도 퍼포먼스 나온다고 하면... 저는 좋다고 봐요... 아... 실제로 뭐... 사틴하고 일단은... 그 중성 프리워시는... 뭐... 저희 새알람 쇼핑몰에서도 많이... 손님들이 좀 찾는 제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중성 프리워시는... 처음 향을 맡아봤을 때... 제가 대만족했습니다... 왜냐면은... 향이 되게 좋았어... 중성 프리워시 중에... 향기가... 좋다 하는 게 없어요... 오렌지 크러쉬도 이제... 오렌지 향인데... 저는 그쪽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 화장실 방향제 느낌이랄까? 좀... 좀 옛날 냄새 느낌이잖아요... 오렌지나 뭐... 딸기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처음 맡아봤을 때... 뭐야... 이게 샴푸 아니야? 라는 느낌이 좀... 날 정도로 향기도 좋아가지고... 어... 왜 두 개를 뽑으시는지...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네... 아... 역시 시간 많이 든 제품이 좀... 베스트 제품이긴 해... 이... 이 제품 주기가 가장... 복덩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복덩이... 아마 중성 프리워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인더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은... 아니다... 왁스도 좋구나... 발수 왁스... 발수 왁스 좋아... 발수 왁스... 많이 나가죠... 그래서 프리워시는 요즘... 새알람 쪽에서는... 많이 바인더로 많이 넘어가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이제... 오렌지 크루시는... 기존에도 유명했던 제품이지만... 유명하죠... 아마 쓰시던 분들이... 넘어갔던 거 같기도 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바인더 서바테린 좋네... 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연히... 왜 저 제품이... 베스트로 뽑혔는지... 알 것 같네요... 일단 사용해보시면... 딱 알거야... 향이라던지... 성색이라던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이... 내가 타 브랜드보다... 파이어볼이나 바인더가... 이것만큼은 최고의 기술력이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요? 최고의 기술력이라기 보다는... 네... 너무 겸손하신대...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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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두개 제품이... 네... 좀 낫지 않나... 아... 기속력도...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어디에 나도... 꿀리지방송... 그리워시로... 당연히 알칼이면 뭐... 그렇죠... 뭐... 원료 자체가 뭐... 뭐... 틀리니까... 그러면... 이 공장 들어서요... 안쪽으로... 오미나 넣으세요... 오... 오... 무슨... 뭐... 레고 뜯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그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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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